제발, 제발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제스겜 보면 진짜 사이코패스인 줄 알겠다 집에서 판쳐들고 신나게, 신나게 뛰어가서 예전에는 행복이란 뭘까? 서른다섯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생각한다? 그냥 하루하루 잘 지나가는 게 행복이 아닐까? 근데 그건 누가 그런 명언을 했을까? 스무 살 때는 인생이 20kg로 가고 30대 때는 30kg로 가고 나이 먹을수록 1년 1년이 학생 때는 진짜 1년 1년이 되게 길었는데 진짜 언제 중2 되냐, 언제 고1 되냐 언제 방학 오나, 언제 방학이 끝나나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제발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하하하 눈깜부터 뜨니까 마흔이야 어떻게 오케이 들킴? 어? 두 명인데? 둘이 안 싸우나? 어그 누가 죽았... 어그 어그 누가 줬다 그랬어 아니 누가 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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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좋다고 했잖아 어그 왜이래 아... 아, 쟤 총 먹었다 다시 분 나에겐 아... 삑 하나가 없네 어... 삥보다 더 좋은게 삥보다 더 좋은게 있잖아 어라? 나와 싸워볼 수 있었을텐데 하필 거기에 반전파우스트가 너 정말 맛있는 친구구나 자 이제 우린 가야지 어디 보금 먹어라 아 너무 멀다 근데 이거 어디야 먹고있네 호르릉 먹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 언박을 차에다 풀어놓고 뭔가 밖의 폰 날라오는 소리가 나는 아 장전 나중에 하자 그게 맞지 아 저 너무 잡고싶게 생겼는데 내 머리는 안녕하니 아하 이런거 너무 좋아 아 SR 왜이렇게 좋지 여러분 SR킥 너무 짜릿해 뭐야 이거 아 M24 어 시체 하나 더 있다 어 판초 퍼스트 아 근데 판초가 옛날만큼 안좋아져가지고 장전시간 있다는게 진짜 너무 별로다 그치 옛날같이 라이딩 판초가 안되는게 너무 아쉬워 제발 가만히 써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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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것도 하지 말아줘 고마워 고마워 던져요 아니 너 판초 왜이렇게 재밌지 진짜 판초는 최고의 무기야 제 스캔 보면 진짜 사이코패스인줄 알겠다 갑자기 집에서 판초 들고 신나게 신나게 뛰어가서 어 1초 남았네 나 가야돼 와 이 집에 있는 애가 샷건무 아니라면 이 집을 참 먹고 싶은데 오토바이 박혀있긴 하거든요 근데 마중을 안나오는게 좀 잔바리 같은 친구가 안에 있지 않나 자전거도 하나 박혀있구요 얘도 못 깔거기 때문에 뜨거워 셋 둘 하나 근데 왜 너 밖에있어 안할명 더있는거 아냐 뭐야 쟤 왜 밖에 나와있었지 둘이 한번에 박지마라 못박혀야돼 오지마 샷 레전드 총소리 보여주면서 오면 차를 터트리겠다는 쟤는 싸울거같은데 잘 먹었습니다 잘 먹고 갑니다 아잇 아 이게 안 끼네 어? 변수인데 너 혹시 기름이 없었니? 그럼 내가 사과할게 다섯 명밖에 안 남았는데 쟤만 죽이면 서브촌이 생기겠지? 간다 아 쟤 저거 홈 안에 들어가있다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박아서 너 또 사이가? 변수인데 와 왜이렇게 작아? 킬당 100개 유효한거죠? 그렇다면 싸우러 가볼까? 누굴 죽일까? 어느 놈을 죽일까? 이리와 어 뭐야? 방금 사이가에 배신당했는데 빵 어디서 그렇게 위험한 물건을 들고? 나 쟤 파트 들고 오는거 보자마자 소름 돋았네 일기의 일기요 이리와 일기요 줄uição 다시 찍혀가지고 한사순 무슨소리에요 실력입니다 개뽀러기라뇨 정확하게 뭘쌌어 와 너 진짜 못쏜다 너 너 진짜 내가 잘쌌서 이긴게 아니야 제가 진짜 못쏜다 굿ㅎㅎ 한 번도 쏠 것 같은데 기다리면 머리 딱 쏘고싶다면 야 드라고 헤드 한 발에 그 맛을 하하하하 그렇게? 맛공 먹 blocked 어후..... 지금 5킬인데? 어 이거 뭔가 좋아보인다 어? 안전해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게 치킨은 먹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죽기 위한 준비를 한다 아플거니까 진통제 하나 먹어주고 미리 다 펴고 3명 오른쪽에 둘인가? 내 발술이 들었나? 지금 아 안되는데? 총수를 내면 안되는데? 아 젠장 가야하는데 아 저기까진 가야하는데 서클랑 같이 갈까요? 둘이..두 분이 먼저 싸우시면 안되나요? 두림 눈 마주침? 헐크 술탓? 쟤좀 죽여줘 그렇지 친구야 고마워 헐크 헐크 안전하게 셋 둘 하나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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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도 치킨 오늘도 치킨 나이스 하나 아이스 다이스 우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